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화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 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연불하는데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마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심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삼아승직업이 우주가 세 번 생겼다가 우주가 세 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이를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지고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이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부라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할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카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아 그분 하고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가수분의 본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한국 불교를 세상에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큰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큰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본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회를 안 다니셨대요.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의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의 이민관 뒤에도 그 한인들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백년화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줬나 봐요. 백년장학회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순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년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보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휴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급히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그렇게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꿈,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부처님하고 부처님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라고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딱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로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더덥슴 이 세상 사례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 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신경만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신경 하나만 천 번을 사경하셨대요. 천 번. 백 번도 아니고 반야신경을 백 번 쓰는 노트를 열 권 이상 쓰셨다니까 천 번이잖아요. 반야신경만 천 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살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쩜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야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 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살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소나무 보면서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살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풀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거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림의 에너지 그 불보살림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 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 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재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하 정례 명훈 가피려 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하 정례 나의 저의 저희들의 큰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 가피려 그 은은한 불보살림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연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 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 가피려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림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림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억과 공덕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사에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이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요.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렐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의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을 하면 엄청 힘들겠다. 어쨌거나 이제 웃자가 한 마리고요. 행자 생활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복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오만 가지 안 좋은 일들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쌍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쌍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을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스님 같은 분은 항상 삼천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겠죠.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드레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령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령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저라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한 번 삐긋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없으면 출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스토리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없으면 출가를 못한다 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 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되어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 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행자님도 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 깨나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봐요. 여름날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절에 있던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무릎을 부둥켜 안고 엎드르니까 왜 그러냐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 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옆구리에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 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쌌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쌌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붙더래요. 그냥 퉁퉁 붙더래요.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하냐 어쩌냐 했는데 이제 점점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자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와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싸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이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을 딱 싸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아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라고 감사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대요.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아픈 게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묶고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며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쌌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아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 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잡아다가 봉친다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에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한 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민간에서 전해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했는데 아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절에 산에 있다 보면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가끔 절에 산에 무슨 도사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검증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가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은은한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자리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여성 불자님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이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 세까지 왔대요.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건강이 먼저니까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절에 다녀라. 라고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에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전에는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했던 불자분 이었나 봐요.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직장의 일도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내려놓고 병원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셨 직장이 아니라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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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만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불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자꾸 그렇게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 림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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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연불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선생님이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자랐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자랐습니다. 하더니 의자에 앉히더니 진찰을 해주더래요.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울렁 울렁 술렁 술렁 속이 꿈틀꿈틀 되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개워냈는데 너무나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꾸준히 염불하신다며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곡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아주 재밌고 또 감동이 가득한 어느 불자분의 그런 아름다운 체험단 그 수행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려나 김정자 불자님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여성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심이 독실했던 그런 불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자분이십니다. 이 불자분이 이 보살님이 이제 20대 20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다 하셨는데 아이고 시동생이 다섯이나 있었대요. 다섯 명이나 시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안 했겠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정말 어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다섯이나 있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 또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시아버지의 그런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그런 어머니로서 오직 오직 그 젊은 시절을 가정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아휴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0대 한창 어린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시동생이 다섯이나 있는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아버지님을 모시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더니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 가상이라고 하죠. 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시아버지께서 또 치매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치매가 깊어져가지고 분명히 몇 분 전에 밥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저런다. 하면서 뭔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나 밥을 주지 않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도 치매가 깊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불자님이 남편은 바람핀다고 가출했지 시아버지도 시아버지도 그냥 치매가 깊어지셔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내뱉고 계시지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가 다 이제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불자님이셨으니까 집안의 한 곳에 당신이 작은 법당을 모셔놨대요. 그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림을 모셔놓고 집에서도 매일 향피우고 이렇게 차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집에서 모셔놓은 불단 앞에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들고 괴로운 풍파가 닥치니까 그 집에 한쪽에 모셔놓은 불단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께 막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림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땅바닥에 내핑기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림 앞에서 그 불단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이제 토해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생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핀다고 집을 가출했거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언행을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일을 겪고도 사람이 정신이 멘탈이 붕괴하고 휘청휘청 할 텐데 한 번에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집안일들도 온갖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니 이 불자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짓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서조차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쯤에서 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휴 부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그런 마음의 불심이 다 무너져 버려도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부여잡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멍때린다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종일 그렇게 정신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니까 함께 신행생활을 했던 오랜 도반이었던 그런 불자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일부러 이 보살님을 불자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도반이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 너 더 큰일 난다 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손에 딱 붙들고 저 단양 충청부터 단양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어느 노스님한테 데려가더래요 노스님한테 다 데려가니까 노스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가 깊은 산속까지 왔으니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고 가시게 하면서 10년을 묵혀놓은 그 스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묵혀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된장을 한국자 슥 퍼가지고 아주 맛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주르륵 주르륵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스님의 그 애틋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님한테 자기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노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노스님께서 다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게 다 인연법이구나 보살님 유황 오셨으니까 법당에 들어가셔서 법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삼천배를 하십시오 삼천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삼천배를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노스님께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왕 왔으니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법당에 내가 시아버지 남편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삼천배를 올리고 그 답답한 그 가슴에 그 답답한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잼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나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 없어 하지만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당에 들어가서 한 배 한 배 절 한 번 절 한 번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절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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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을 올리고 절을 올리고 절을 올리면서 삼천배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쭈르르 쭈르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밑바닥에 그 응어러진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사르르 녹아 흘러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아 부처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대요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참의 힘이구나 이게 부처님을 향한 삼천배의 힘이구나 그날부터 마음의 무언가를 느낀 이 불자님께서 매월 매월 초하루 때마다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그 단양의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 절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부처님께 삼천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삼천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삼천배를 하면서 3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법당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렇게 삼천배를 올렸을 때 호련이 호련이 어느 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다 느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아 정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해서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모진 성격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셨을까 내 남편이 남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면서 살았을까 내 시동생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답답해 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이 보이더래요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집착하는 모진 성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주는 순간 그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이 딱 하고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억지로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억지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점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또 어떤 일이 또 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쳤는지 그 불자님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까 싶을 때 병원에서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폐암 사기 입니다 폐암 폐암 사기 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폐암 사기에 의사의 소견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몸 상태가 자꾸 이상해요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십시오 큰 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런데 사람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좀 무섭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정밀검진 받고 몸 좀 이상하면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되지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4기입니다 완전 암 말기죠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님이 나조차도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나무아미타보 나무아미타보 연불소리가 절로 날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보 나무아미타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 불자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나름대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라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맞상 3개월 남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행생활도 많이 했고 이 가정에서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마음을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3천배도 많이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닥칠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아있던 불심도 아마 꺾여버렸을 거예요 참 부처님 백날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는구나 아휴 부처님 믿을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살님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막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에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스님 저 어떡합니까 노스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백년을 살아도 천년을 더 살아도 결국은 무상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저마다 설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살님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라는 정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를 들으십시오 뭔 소리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설법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보살님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암세포조차도 그 더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존재조차도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법을 하고 있구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불자님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암세포가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법문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정도 노스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래요 이 불자님이 허투루 절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마음의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불자님이 그래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순간 이 불자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실험과 이 역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나를 수행시켜주는 스승으로 삼자 나는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폐암, 암 말기, 사기, 씨암부, 3개월의 인생이 남았는데 그래 이 고통과 이 시련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내 스승으로 삼자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수행자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 이 낭떠러지와 같은 내 인생의 역경을 그래 나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삼자라고 마음의 원력을 세우면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부터 예전에 봤던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다 꺼낸 뒤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만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 어느 날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니 마치 당신의 외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 라는 구절의 가슴을 땡 때리면서 막 그 자에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 시절 따라 그 인연법 따라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부처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마음에 깨침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그래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든 악한 중생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다 다 당신의 아들과 같이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신다 내 몸뚱아리의 암세포도 그와 같다 이 암세포가 원래는 내 몸 안에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은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하지만 정상세포였건 암세포였건 결국은 내 자식과 같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종양 종양떡을 암세포는 본래 내 자식이었는데 언나간 길을 간 나쁜 길에 빠진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 나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나쁜 길에 악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식이듯이 정상세포였다가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도 결국은 못난 못난 나쁜 길에 빠진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이 못난 자식을 못났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어찌 부모된 마음에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듯이 이 못난 나쁜 길에 빠져든 이 암세포도 내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주리라 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내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세포를 마치 나쁜 길에 빠져든 못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암세포를 사랑으로 감싸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마음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는 적이 아니다 내가 떼어내야 될 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는 나의 도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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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희도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너희들의 영혼도 참 소중하단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내 못난 자식이고 내 수행하는 도반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병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 동안 4년 동안 항암치료를 받고 머리가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4년을 밝은 표정으로 4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4년을 4년을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마음 지금 같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으로 4년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것 자체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4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고 4년 후에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이 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폐암 사기 사기 암 말기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양을 종양을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몸 상태가 호전된 이런 경우를 내가 20년 만에 의사생활 20년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암 종양을 떼어낸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와 불자님이 건강을 회복하신 보려나 불자님이 이런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준 가장 소중한 스승님이셨구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널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저절로 입에서 아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어떠할까 그 3개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남은 내 시안부 인생 동안 어떤 길을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갈까 라는 걸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보려나 불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기적같은 가피를 받은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저를 놀랍게 만들고 더 저를 감동 감동으로 저를 몰아넣은 그 불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힘 그 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그 속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분의 그 불심 그 신심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불심이 충만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은 해답은 오직 수행입니다 오직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행의 공덕이 가득 차오르기를 늘 불보살림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평범한 불자들이 우리 평범한 중생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소나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불교를 믿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부처님 가르침을 왜 공부하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저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나는 왜 불교를 믿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은 출가자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요 또한 이 생사윤회에 갇혀있는 이 윤회 속에 있는 이 중생들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제도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고 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머리 길은 제가신자분들 중에서도 스님이 아닌 제가자들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의미로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과 열반을 위해서 혹은 성불을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또 수행하시는 제가 불자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또 우리 스님들의 경험상 이 절에 오시는 대부분의 많은 불자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깨달음 혹은 무슨 위없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을 한다거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희들 경험상 저희들 경험상 대부분의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솔직히 말하면 소원 성취 소원 성취나 그런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그런 어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이 제 얘기가 맞아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들의 어떤 평화와 평온과 어떤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쌀도 올리고 물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불전함에 이렇게 시주도 올리고 그리고 심묘장구 다라니 외우면 좋다 하면 심묘장구 다라니 철야기도도 가고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하면 금강경도 열심히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니까 집안일이 잘 풀리고 복을 많이 받더라 뭐 소리 들면 또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수많은 기도도 골고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불교는 기도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행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분도 있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님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어쨌거나 우리 옛날 옛적 우리 특히 할머니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할머니 보살님들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불자님들은 절에 오면 당연히 마음을 항상 바라는 게 제발 우리 가족들 아무 걱정 없게 해주시고 하는 일을 편안하게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사라지고 내가 바라는 바 소원성취가 술술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께 이렇게 복을 짓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보답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아싸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절에 다녀봤자 뭐 좋은 일도 없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기고 뭐 별로 절에 다녔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가 없으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아무 영험 없다 아휴 이거 다 이거 다 뻥이다 뻥이야 뻥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절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시고 불심이 깊었던 분이 어느 날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혹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그냥 정냠이가 똑 떨어지듯이 불심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가서 누구보다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절을 등돌리게 되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죠 이 모든 것도 결국 인연법이죠 이 모든 것도 인연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향해서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갈 때마다 점점 좋은 일이 술술 눈에 보이듯이 딱 딱 모든 좋은 일들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불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 속에서도 오만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는데도 정말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부처님께 기도했다 하더라도 저마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마다 서로 서로 차별이 있구나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연법이라는 거죠 인연법 불교는 한 마디로 인연법이에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현상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존재의 그 세계가 다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 단 그 인연을 짓는 존재 그 인연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각자 각자 우리 자신 이라는 거죠 저마다 중생들을 지은 그 인연법 그 인연의 흐름 흐름이 서로 얽히고 살키고 얽히고 살키면서 이와 같은 존재들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항상 즐거운 일이 항상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늘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란다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연법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머나먼 유네 정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과거 정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내가 지었던 악업들 죄업들 그 업장과 업보를 점점 닦고 닦고 소멸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한걸음 한걸음마다 최대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 물론 잘 안 돼요 그게 말같이 술술 다 잘 됐으면 우리 벌써 다 부처됐어요 잘 안 돼요 중생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에너지 삼독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이 말과 행동이 잘 안 따라져요 단 수행도 습관이다 여러분 모든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결국 수행도 습관입니다 나쁜 짓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꾸 착한 일 하고 싶은 것도 습관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그런 쪽으로 성향 그 성향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큰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습관보다 더 큰일을 겪게 되면 못된 사람이 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착했던 사람이 완전히 혼탁하게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습관이고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께 제가 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이 수행하는 습관을 드리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지금은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수행이 잘 안되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연불도 안되고 기도도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되지만 점점 그게 잘 되도록 습관을 만들고 있는 거다 습관 습관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습관을 들여라 좋은 습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라라고 합니다 신라 이 신라를 우리 한문으로는 개율할 때 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개율할 때 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들어라 신라 개 개라고 개율할 때 개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개라는 것은 개율할 때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는 좋은 습관을 드리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업을 통한 행복의 그런 과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어변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황새 쫓아가다가 뱃새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 현평껏 딱 내 능력껏 조금이라도 복과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몇백 년 전 몇백 년 전 몇백 년 전 일본에 일본에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던 법화경을 독송하는 걸 수행으로 삼아서 평생 법화경 수행을 하시던 어느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스님의 법명은 평원 스님이십니다 평원 스님 이 평원 스님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작은 방에서 머무르고 계셨는데 산사의 작은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날 따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바람이 심상치가 않더래요 웅 휑 웅 거리면서 정말 나무들이 덜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바람이 새차게 물던 그런 어느 날 스님께서 이제 밤에 잠에 다 드셨는데 그때 큰 회오로 바람이 확 불면서 옛날 일본의 집들이 나무집들 목조로 만든 그 나무집들이 되게 약했다고 해요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사는 집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옛날에도 일본이 옛날에 많이 열악했던 그런 시절에 서민들이 살던 집은 정말 나무나 흙을 쌓거나 풀을 엮어서 만든 아주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집들이었대요 스님께서도 평원 스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조금 튼튼하지 못한 그런 방사에서 머물고 계셨나 봐요 잠에 들려고 누우셨는데 한 방중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와그즈즈즈즈 하면서 그냥 우르르 꽝 하면서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다행히 집이 집의 골조가 무겁거나 그렇게 단단한 물질이 없었는지 집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집 그 틈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스님이 살아남으셨대요 다행이죠 어떻게 빠져나려고 하는데 그냥 그 나무가 가슴을 온몸을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 무너진 집 위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데 정신은 혼미해지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답니다 자 이 평원스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고 평생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흑 라는 생각을 일으켰대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 우리 불자들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 숨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부처님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관세음보살림 지장보살림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내가 헛것을 믿었다 내가 헛것을 믿었어 이런 의심이나 의혹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집안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지듯이 불심도 뚝 떨어져가지고 절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때 평원스님이 문득 이런 생각을 냅니다 살거나 죽거나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에도 오직 믿을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다 오직 부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마음을 딱 다스리고 그 나무에 깔려 쓰러진 상태에서 오직 일심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법화경 묘법연화경 물론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쓰러진 상태라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태였겠지만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셨으니까 법화경을 어느 정도 외우셨지 않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호직 부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만약 우리 불자들이 숨이 끊기는 코앞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그런 도저히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당해서 내 의식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내 숨이 끊겨나갈 때 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무엇을 마음에 떠올리며 죽을 것인가 평생 모아뒀던 돈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죽을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거라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걔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이나 한번 해볼걸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 다 좋아요 죽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이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다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르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면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건 역시 바로 부처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께 늘 마음 마음으로 발언을 합니다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언젠가 마지막에 제 마지막에 숨이 끊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 염불하면서 세상 떠나기를 발언합니다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던 평원스님은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법화경의 그 경전의 말씀을 독송하고 독송하고 그 법화경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나더니 스님 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무너진 스님 위로 무너져 있는 나무들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나무를 다 드러내고 난 뒤에 쓰러져 있는 평원스님을 안전한 곳으로 그 무너진 집 틈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살았다 아 살았구나 평원스님이 거친숨을 고르면서 안정을 되찾은 뒤에 그 등치가 큰 남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평원스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기를 말하기를 스님 스님이 집에 무너진 집안에 깔려서 목숨이 끊길 뻔한 것은 모두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엇보였습니다 오 스님이 자다가 바람이 불어서 막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방이 무너져서 그 속에서 스님이 죽게 되는 것은 전생에 엇보였는데 스님께서 지극정성 법화경을 독송하셨던 그 공덕과 가피로 스님의 수명이 늘어나고 이 위험에서 스님께서 구제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법화경의 힘입니다 하면서 그 남자가 호련히 사라지니 평원 스님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내 무겁고 무거운 내 과거 전생의 엇보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법화경의 힘으로 불보살림의 가피로 이와 같이 내가 구제받을 수 있었구나 나무 묘범 연하격 이라고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오래된 일본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다 평생 법화경 독송을 하셨던 스님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그 틈속에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도 사실 다 내가 지은 어변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인이다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이 소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인과 업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 나무에 깔려서 숨이 끊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법화경을 독송했던 그 가피의 힘으로 내가 이번 생에 이번 생에 내가 이와 같은 크나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을 내 수행과 법화경의 공덕과 불보살림의 가피의 힘으로 구제받게 되었구나 내 업의 인연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이번 생에 받아야 할 내 업의 수명을 이 공덕의 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수행법이다 우리가 흔히 팔자 팔자 하잖아요 내 팔자가 왜 이러나 니 팔자는 왜 이러냐 왜 우리 팔자는 왜 있다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팔자라는 게 정말 있다면 나의 타고난 팔자는 내 전생에 지었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이번 생 내 노력에 의해서 이번 생 내 끊임없는 수행의 힘에 의해서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 그 팔자 바꾸는 법이 바로 불교 수행법 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절대 그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생에 지었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따갑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이와 같이 평원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에게 닥치는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위험도 사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열심히 부처님 도량에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공덕을 닦았던 그 불보살림 가피의 힘으로 내 업의 에너지를 나쁜 업의 에너지를 더욱더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염불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수행할 때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출가해서 어렸을 때부터 법화경을 많이 독송하셨던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스님이 볼일이 있어서 멀리 좀 여행을 나왔다고 합니다 먼 곳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다 보니까 결국 근처에 가까운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묻게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지나가는 객승인데 그냥 어디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뭐 마을에 부탁을 해서 하룻밤 머무를 방을 구해서 그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시골의 마을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말이 사라진 거예요 말이 말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말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이겠어요 그 말의 주인 말 주인이 또 아주 성격이 포악한 남자였어요 이 말 주인이 내 말 사라졌다 내 말이 사라졌다 내 말을 도둑맞았다 하더니 그 하룻밤 묵어가는 스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왜 네가 마을에 왔는데 네가 마을에 오고 나서 갑자기 말이 사라졌다 너 도둑놈들하고 내 통한 거지 거사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방에서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포악한 이 말 주인은 다짜고짜 지금 법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수백년 전에는 오죽했겠어요 다짜고짜 그 젊은 힘없는 스님을 스님도 어렸을 때 출가해가지고 맨날 풀만 먹고 나물만 먹었으니 몸싸움이 붙어도 어디 이기겠어요 맨날 풀죽만 먹었을 텐데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포악한 말 주인한테 막 그 기둥에 기둥에 밧줄로 묶여가지고 말해 말하란 말이야 하면서 온몸에 구타를 당한 거예요 스님을 막 구타하면서 니놈이 가져갔지 어서 말해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온몸에 완전히 지쳐서 그 기둥에 묶인 채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겪어야 되나 왜 왜 라고 생각하다가 호련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기 시작합니다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모두가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구나 그 인연법을 관찰하면서 그 인연법의 이치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몸에 피를 흘리면서 이슬도 터지고 코도 터지고 코피 흐르고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말하다가 내가 화가 나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릴까요 그러면서 스님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독송하던 법화경 그 경전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법화경을 독송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고 법화경의 말씀을 독송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해가 뜨게 됩니다 아침에 다 해가 뜨는데 저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아 야 이거 스님 이거 젊은 스님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말 도둑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또 그 말주인은 아 맞다니까 조금만 더 고문하면 말 도둑놈들 잡을 수 있다니까 딱 봐도 저놈이 말 도둑놈하고 내통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난리치고 있을 때 저 산 위에 산사에서 살고 계시는 사찰에서 살고 계시는 노스님 세 분이 그 마을에 딱 오신 거예요 어휴 스님 스님 어쩐 일로 이렇게 마을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노스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그 기둥에 젊은 스님이 딱 묶여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스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당신들이 그래놓고도 당신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노스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무마시키고 그렇죠 이거 순전이 억지죠 요새 같았으면 이거 이거 이렇게 막 묶이고 구타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면 이거 재판 이거 고소고발하고 재판 걸면 이거 손해보상 엄청납니다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깽깝이라고 하죠 깽깝 깽깝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무마시키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이 다 절로 데려옵니다 스님을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스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줘서 배를 채우게 한 뒤에 젊은 스님이 다 이제 의식을 차리면서 노스님 세 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어떻게 저를 알고 그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다 보현보살 문수보연이라고 하잖아요 보현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는 꿈을 꿨다 세변역에 꿈에서 깨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불보살님이 기둥에 묶여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날 다리 뻗고 잠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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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상한 꿈을 꿨나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스님 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꿈자리가 안 좋아해 이상해요 아니 보현보살님이 기둥에 묶여가지고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같이 있던 스님 두 분도 깜짝 놀라면서 너도 너도 야 너도 스님 너도 똑같은 그날 한날 한시 한밤중에 스님 세 분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야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야야야야 그 꿈속에 보이던 그 기둥이 저 아랫마을 거기서 봤던 집 기둥하고 비슷해요 아침에 가보자 해가지고 아침 해가 뜨고 부랴부랴 이 노스님 셋이 마을에 왔는데 기둥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 씀이 기둥에 묶여있는 걸 보고 아이고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부랴부랴 그 젊은 씀을 구해온 겁니다 그리고 노스님이 하신 말씀이 자네가 자네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둥에 묶였을 때에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마음으로 보현보살님이 자네를 구해주신 거라네 자네를 구해주시기 위해 우리 꿈에 현몽한 것이라네 이 모든 게 다 불보살님의 가필하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젊은 스님이 그 와중에서도 나무 piece of nuns 나무복 나무복 연하경 나무복 보현보살 마사 이와 같이 부처님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 법화경 사경하시는 분들 많죠 법화경이 28품이지 않습니까 28품에 마지막 품에 보면 보현보살 권발품 보현보살 품에 보면 보현보살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 법화경의 이 공덕을 찬탄하면서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혹 중생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이 법화경을 가까이 한다며 제가 그 법화경을 수지하는 그 불자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겠습니다라고 수많은 하늘의 신들과 호법신장들과 다 함께 보현보살님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게 불보살님께서 그 젊은 씀을 구제하기 위한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차비로운 가피였구나 우리가 이 인과 업보에 대한 이 이야기와 인연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 당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사고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아프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병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든가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좀 도와주시지 왜 꼭 일이 터지고 나서요 도와주시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소나무 불자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들었던 이 인과 업보 인연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무서워요 이 업이라는 게 이 업의 인연법은 너무 정확해서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만 나쁜 업을 받더라도 그 속에서도 간절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옥과 공덕을 닦으며 어차피 받아야 할 업보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 있고 작은 업보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 젊은 스님이 기둥에 묶여서 그 기둥에 묶여서 온갖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그 젊은 스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도 머나만 과거 전생이 지었던 아주 무거운 죄업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몫이었고 그나마 어렸을 때 열심히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닦았던 공덕과 불보살림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았고 그 업보를 받는 그 고통을 받는 와중에서도 보현보살림의 가피로 그와 같이 빨리 구제받을 수가 있었구나 라는 이 미묘한 인연법의 원리와 불보살림의 가피와 공덕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불하세요 지도하십시오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가 닦고 있는 이 한걸음 한걸음 이 불법의 힘은 결코 허공으로 허투루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보살림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열심히 내가 수행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조차도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해답은 바로 수행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연불하시고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닦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